아 현우야. 네. 오늘 길쭉 와서 오늘 수업 안 했어? 아, 그냥 좀 일찍 끝났어요. 아이, 이제 그 학교 학생 다 됐네. 선배들이 축하해 주지? 우리 현우 핸드폰 온 것 같은데? 자 야 네가 어떻게 이 사람 연락처를 갖고 있어? 이 분 아세요, 할머니? 어떻게 아시는데요? 너는 어떻게 알아? 제가 어떻게 아는지가 중요해요? 전 할머니가 이 분을 어떻게 아시는지가 더 궁금해요. 현우야. 말씀해 주세요, 할머니. 어떻게 아시는데요? 할머니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해 봐. 이 분이 예전에 저 아플 때 병원에 왔던 그 분인가요? 왜 그때 일을 자꾸 물어. 할머니가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잖아. 할머니. 이 분이 인사해. 선생님 친구분이셔. 안녕하세요. 어, 그래. 그래. 어디 가니? 나 대신 친구해줄 제자랑 같이 왔는데. 부탁했더니 흔쾌히 들어주더라고. 가보니 좋아해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가예요. 그래, 그렇구나. 아저씨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? 아저씨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